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기본작업의 고구필터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조건을 작성할 위치 B34를 선택하시구요. 필드명에 조건이라고 임의로 필드명을 작성하겠습니다. 첫번째 조건인데요. 조건은 대리점이 진짜로 시작하거나 뭐뭐로 시작하거나 그럼 오하람 수가 필요하네요. 두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된다. 오하람 수. 그리고 첫번째 조건은 대리점명의 진이라는 글자로 시작한다. 왼쪽에 있는 한글자를 추출한 값이 왼쪽에 한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left 함수가 필요하구요. 대리점명의 첫번째 데이터 B3셀에서 한글자 1이라고 넣으시구요. 그 값이 진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 신표. 진짜로 시작하거나 그 다음 글자수가 3입니다. 그럼 글자수를 세기해서 랜이란 함수를 사용합니다. 랜. 그 다음 대리점명이 있는 B3을 선택하시고 가로 닫구요. 그 값이 3과 같습니까? 라고 입력합니다. 조건을 작성하셨구요. 엔터 한번 눌러서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들 중에서 추출할 데이터는 대리점명과 그 다음 9월, 10월, 11월, 12월 추출할 필드명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B37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구요.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B2부터 N31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범위 미리 작성해놨던 조건 B34부터 B35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는 대리점명부터 12월까지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기 위해서요. B3부터 N31을 선택하시구요. 그 다음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있습니다. 새 규칙을 이용하여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구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클릭하신 다음 밑에다가 등호 입력합니다. 6월의 값이 6월의 평균보다 작고 ~~이고 end 함수가 필요하네요. a and 가로 여시구요. 6월의 값 첫번째 데이터가 h열에 있죠. f4, f4 눌러서 h열만 고정시켜 주신 다음 그 값이 6월의 평균보다 작다. 6월의 평균 값을 구하기 위해서 average 함수가 필요하구요. 6월 달에 전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가로 닫구요. 신표 7월의 값이 7월의 평균보다 작다. 7월의 데이터 첫번째를 클릭하되 i열에 있습니다. 라고 3 앞에 있는 달러는 지워주시구요. 작다. average 함수 입력하셔서 i열에 전체 데이터를 범위 지정합니다. 가로 닫고 그 다음에 end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두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 ~~이거라고 되어있으니까 end 함수 사용하실 거구요. 두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를 서식을 눌러서 문제에서 글꼬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있구요. 글꼬 스타일을 표준색의 빨강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구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두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만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현재 전체 셀의 셀 잠금을 해제한 후 라고 되어있습니다. 행과 열이 교차하는 셀을 클릭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클릭합니다. 보호 테이프를 클릭하셔가지고요. 잠금에 대한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구요. 다음은 끝에 있는 합계 5, 3부터요. 5, 31만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이 영역에 대해서는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구요. 다음은 검토 탭을 클릭하셔가지고요. 다음은 검토 탭을 클릭하셔서 시트 보호를 클릭하는데요. 잠긴 셀의 내용과 그 다음에 워크시트를 보호하고 그 다음 잠긴 셀 선택, 잠기지 않은 셀 선택, 셀 서식은 호용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세 개를 다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구요. 다음은 통합 문서 보호를 클릭하셔서요. 구조, 워크시트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통합 문서의 구조만 보호하시오 라고 되어있으니까 구조만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작업 세문항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A4 셀을 클릭하시구요. 청약 지역과 표 2를 참조하셔서요. A4부터 A33 영역에다가 번호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있습니다. 청약 번호는 청약 지역에 따른 지역 코드와 일련번호를 연결해서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서울, 부산이면 AL, 기타 지역이면 CL, 기타 강역시면 BL이라는 데이터를 찾아다가 표시하는데요. 먼저 VLOOKER 함수부터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하시구요. VLOOKER 참조하는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있으니까 VLOOKER 나는 오른쪽에 입력된 청약 지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신표, 표 2에 가서 데이터를 찾겠습니다. 범위 정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신표 가져올 데이터의 첫번째 열에서 찾구요. 두번째 열에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고 넣으시구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넣으신 다음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청약 번호를 구할 수 있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해당된 청약 지역의 지역 코드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식의 4행이라고 하면요. 현재 행의 번호에다가 마이너스 1 한 값을 연결해서 표시할 건데요. 물론 M% 연산자를 이용해서 작성할 수 있지만 문제에서 제공된 CONCADENAT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A4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구요. CONCADENATE라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여러 텍스트를 한 텍스트로 조인시킵니다. 라는 함수의 설명을 보실 수 있구요. 첫번째 텍스트는 조금 전에 우리가 청약 지역 코드를 찾아다 가져왔어요. 신표 그 다음 지역 코드 다음에 빼기 하이픈을 넣을 거에요. 문자 하이픈 넣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묶어서 넣으시구요. 그 다음 현재 행의 번호를 4행을 1로 표시하기 위해서 현재 행의 번호를 가져오는 로라는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3을 하게 되면 현재 행이 4행이니까 4 빼기 3을 하면 1이라는 값이 구해질 거구요.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AL-1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AL-2 해서 일련번호 형식으로 번호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문제에서 청약 가능액을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인덱스와 매치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럼 인덱스와 매치라고 하면 표 3에 가서 데이터를 찾아오는 거에요. 표 3에 가서 데이터를 찾아오네요. 행과 열이 교차하는 지역과 면적에 교차하는 값을 찾아다가 D열에다가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D사이 커서를 갖다 놓으시구요. 인덱스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먼저 어레이, 범위를 넣어 주십니다. 이 범위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4 눌러서 절대 참조 다음은 행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매치 함수를 통해서요. 비열에 있는 청약 지역을 가지고 그 다음 우리 표 3에 가서 데이터를 찾겠습니다. 표 3은 참조하는 범위는 항상 같은 자리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하시구요. 신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행의 위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넣고 가로 탔습니다. 신표, 이제 행의 위치는 청약 지역을 통해서 구했구요. 열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매치 함수를 사용하는데 바로 왼쪽에 있는 전용 면적을 가지고 신표, 가능 청약 지역 면적에 해당한 숫자 L9부터 O9 영역에서 찾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신표 그 값들은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오른차순 하겠습니다. 아, 오른차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작음 1을 넣으시면 되구요. 숫자가 내림차순 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1을 넣으시면 되세요. 매치 함수에서 정확하게 일치는 0 숫자가 오름차순이면 1 내림차순이면 마이너스 1을 넣습니다.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엔터 누르시면요. 행과 열이 교차하는 데이터 서울, 부산이면서 59면 86보다 작으니까 여기 300에 해당한 값이 추출이 됐구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되겠죠. 다음 세 번째 문제인데요. 표일의 청약 지역과 무주택 기간을 이용해서 L16부터 L18 영역에다가 평균값을 구하는데 그 평균값을 리피트 함수를 이용해서 네모 모양, 검정색 네모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값부터 먼저 구하구요. 그 다음에 리피트 함수를 통해서 문자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L16세대에 갖다 놓으시구요. 는 평균값을 구하겠다. Average 함수구요. If, 배열 수식을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청약 지역에 가서 F4 절대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과 같습니까?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하기 때문에 따로 고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구요. 무주택 기간의 평균을 구하니까 실제 평균값은 무주택 기간이 있는 범위를 지정하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I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구요.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구요. Ctrl-Shift-Enter 누르시면 평균값이 구해지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각각에 해당한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그한 값만큼 반복해서 네모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첫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는 다음에다가 반복해서 표시하겠다라고 리피트 함수를 사용하는데 텍스트는 문자 처리하셔서 한글자음에 미음을 누르시고 그 다음 네모 모양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신표 그 다음 끝에 가셔서 리피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구요. 배열 수식이니까요. Ctrl-Shift-Enter 눌러주시면 7개, 8개 특수 문자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열 너비는 살짝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구요. 계산 작업의 3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계산 작업 네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치금을 이용해서요. 그 다음 표 5에 데이터를 참조해서 비율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리퀀시 함수를 통해서 300, 400, 600, 1000, 2000에 해당한 구간의 분포도를 구하실 거구요. 그 값만 구하는 게 아니라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 각 범위의 인원수에다가 전체 인원수,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을 통해서 값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리퀀시 함수가 나왔기 때문에요. 배열 함수라서 범위를 한꺼번에 지정하시구요. 는 첫 번째 각 범위의 인원수를 구하기 위해서 프리퀀시 함수가 먼저 사용이 됩니다. FR 입력하시면 프리퀀시 찾을 수 있구요. 선택하시구요. 현재 예치금이 입력된 데이터 E4부터 E33까지 선택 신표 그 다음 예치금을 드래그 하십니다. 구간 참조할 범위 선택하시구요. 가로 닫고 이 상태에서 슬래시 전체 인원수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카운트를 통해서 전체 계수를 구하는데 전체 계수도 마찬가지로 현재 예치금을 가지고 전체 계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신 다음 곱하기 100을 입력하시구요. 프리퀀시 함수 배열 함수잖아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따로 서식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작업한 그대로 표시하시면 될 것 같구요. 다음은 사용자 정의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도구에 비주얼 베이지 클릭하시고 삽입의 모드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는 Public Function FN 함수 이름은 청약가점 입력하시구요. 입력받은 인수는 무주택기간 그 다음에 부양가족수 그 다음 가입기간 이라고 입력받습니다. 문제에서요. 청약가점은 FN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에다가 무주택기간 입력받은 값에다가 곱하기 2를 하라고 되어 있구요. 부양가족수에 대해서 곱하기 5를 하라고 되어 있구요. 그 다음 가입기간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데 단, 가입기간이 1년 이하이면 이란 조건이 있네요. If 만약에요. 입력받은 가입기간이요. 1년 이하입니까? 라고 작성하기 위해서 1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된 우리는 FN 청약가점을 FN 청약가점을 문제에서 가입기간 미달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입기간 미달 그렇지 않다면 S 문제에 나와있는 식으로 계산하겠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구요. If 구문을 사용하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구요. 커서를 I4에 갖다 놓으신 다음에 함수 삽입하셔서 범주 선택해 사용자 정의 그 다음에 함수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구요. 다음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가입기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중간에 조건에 만족하지 않은 데이터에는 가입기간 미달 이라고 표시가 되구요. 나머지는 계산을 통해서 값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1번에 피버테이블 문제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작성하는데 제가 미리 어떤 데이터가 있나 좀 가져와서 표시를 좀 해봤네요. 이 데이터 삭제하도록 하겠구요. 이제 그림을 보시구요.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피버테이블의 위치가 P2셀부터 시작을 합니다. P2셀 선택하시고 그 다음 가졸 데이터는 액세스 파일을 가지고 작성하는 거라서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MS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구요. 우리가 가졸 데이터는 청약 현황이라는 액세스 파일을 가지고 만들겠습니다. 안쪽에 지역별 청약 현황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고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요. 청약 지역 더블 클릭 그 다음 전용 면적이 필요할 것 같구요. 현재 예치금은 필요합니다. 제시된 그림을 보셔서 행과 열과 그 다음에 교차하는 합계 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셔서 필요한 필드를 선택하고 다음 누르신 다음 필터에서 다음 정렬 순서에서 언급이 없으니까 다음 마침을 누르십니다. 그 다음 우리는 피버 테이블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꼭 선택해 주시구요. 그 다음 P2셀에 표시할 거니까 확인 한번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음 전용 면적을 선택하시고 열에다 갖다 놓으시구요. 그 다음에 청약 지역을 선택하시고 행에 갖다 놓습니다. 행과 열이 교차하는 부분에 현재 예치금을 드래그 하시면 숫자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합계가 구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피버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호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약 지역을 기준으로 그림과 같이 그룹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범위가 이제 따로 언급되어 있지 않고 제시된 그림을 가지고 그룹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요. 가장 데이터가 작은 서울과 부산을 두 개를 범위 정하시구요. 서울과 서울 특별시와 부산 강역시만 선택하고 마우소른 쭉 그룹 누르셔서 첫 번째 그룹을 만드시구요. 두 번째 강주 강역시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대구 강역시 세 번째 대전 강역시 그 다음에 울산 강역시 그 다음에 인천 강역시 선택하시구요. 그리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다시 한번 그룹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타 지역으로 그룹을 작성할 거라서요. 나머지 강원도부터 쭉 선택하셔도 돼요. 나머지 선택하면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그 다음에 세종특별시랑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시 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그룹을 클릭하면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일단은 그룹이 작성되셨습니다. 그림과 같이 그룹을 설정하셨고 그 다음 여러분이 텍스트를 직접 입력합니다. 그룹 3에다가는 기타지역이라고 입력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룹 2에다가는 기타강역시라고 넣으실 거고요. 그 다음 그룹 1에다가는 서울 심표 부산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룹 작성되셨고 전용 면적 전용 전용 면적은 내림차순 하라고 되어 있네요. 내림차순 하라고 되어 있어서 전용 면적을 클릭하시고요.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 한번 하십니다. 물론 순서가 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내림차순 정렬 한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현재 예치금에 대해서는요. 합계는 맞는데 숫자 천단이 구분기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을 클릭하신 다음 표시 형식 탭을 클릭하셔서 문제에 나와있는 형식 숫자에 천단이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서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작성한 피버테이블 내용과 비교해 보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데이터 도구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중복된 데이터를 삭제하기 해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 가시면 중복된 항목 제거 모든 선택을 취소하신 다음 4월 그 다음에 5월 6월 달에 해당한 열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중복된 데이터가 4개 있었습니다. 제거 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보이시면 확인 한번 누르시고 위치를 B3부터 B19 영역에 대해서요. 중복값을 찾아서 홈에 가서 조건부 서식에 셀 강조에 중복값을 찾겠습니다. 그 다음 형식은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 확인 누르시고요. 다음은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에 필터를 클릭하셔서 대리전명은 색기준 필터를 통해서 색깔이 채워져 있는 것만 필터링 하겠습니다.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2020년 진달래 계하시기를 그림과 같이 추가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달래 해당한 2020년 지역과 데이터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C 차트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V 눌러서 데이터를 추가하십니다. 다음은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셔서요. 현재 추가한 2020년을 진달래라고 바꾸셔야 되잖아요. 선택하고 편집을 누르셔서 2020년 대신에 진달래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시 한 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첫 번째 데이터 추가 작업 하셨고 다음은 개나리 계열에 대해서 주황색 계열이 전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하신 다음 개나리 계열에 대해서 영역형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역형 선택하시고 보조축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그냥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시 한 번 개나리 계열을 선택한 다음에 미세효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식 탭에 가셔서 도형 스타일을 미세효가에 황금색 이라고 되어 있네요. 황금색 강조 4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벚꽃 계열 파란색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강원에 해당한 데이터 첫 번째 선택하고 다시 한 번 강원도 해당한 요소를 선택하시고 데이터 레이블이 위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위쪽을 클릭합니다. 다음 벚꽃 계열을 완만한 선으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 번 벚꽃 계열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체육이미 선의 완만한 선에서 완만한 선을 체크합니다. 표식을 마름모로 바꾸라고 했는데요. 표식을 클릭하시고 표식 옵션에 가셔서 마름모 모양으로 바꾸겠습니다. 선택하시고 그 다음 그러면 벚꽃에 대한 계열의 완만한 선과 마름모에 대한 작업은 하셨고요. 다음은 차트에 기본 세로 주 눈금선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차트 요소에 가셔서 눈금선을 표시하는데 기본 주 세로 주 눈금선이니까 기본 주 세로 를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체크 한 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에 가로축을 선택하시고요. 가로축에 세로축 교차의 축 위치를 축 옵션에 가셔서요. 가로축에 세로축 교차 위치를 눈금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 위치를 눈금 눈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에 서식 작업 하셨고요. 작성된 차트와 문제 제시된 그림을 비교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어있는 셀 클릭하시고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을 누릅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요. 데이터 표라고 입력합니다. 데이터 표 그 다음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 표 1에 작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표 2 영역에다가 데이터 표를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행과 열에 교차하는 셀 비구셀에다가 위쪽에 계산되어 있는 총점식을 연결하시면 되는데요. 는 하시고 G4 셀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엔터 누르셔도 되구요. 또는 G4 셀에 있는 수식을 범위 정하셔서 컨트롤 C 누르신 다음에 일단은 ESC 눌러서 B9 셀에다가 컨트롤 V 하시면 수식을 복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식을 복사하거나 연결해 놓으시구요. B9부터 L19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데이터에 가서 우리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를 만들겠습니다. 행은 국어니까 국어 평균 점수가 국어 점수가 있는 C4를 선택하시고 열은 세로는 수학이니까 E4를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값을 총점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값을 다 구하셨다면 개발 도구에 가셔서요.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양식 컨트롤에 연결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양식 컨트롤에 연결하기 위해서 삽입의 양식 컨트롤 단추를 선택하시고 미치는 I3부터 J4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데이터 표 선택하시구요.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 텍스트를 데이터 표 실행이라고 입력합니다. 데이터 표 실행이라고 입력하시구요. 다음은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신 다음 매크로 이름을 지우기라고 입력합니다.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 C10부터 L19 영역을 선택하시고 딜리트 눌러서 삭제하시구요.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선택하시고 위치가 K3부터 L 영역에다가 L4 영역에다가 드래그하신 다음 지우기 선택하고 확인 텍스트를 지우기라고 입력합니다. 약간 크기 조절하실 때는 모서리의 크기 조절점을 이용하셔서 크기 조절하실 수 있구요. Alt키를 눌러서 크기를 조절하면 셀 눈금선에 맞춰서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표 실행하면 값이 구해지는가 지우기를 누르면 값이 지워지는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구요. 다음은 기타 작업 3번의 프로시저 문제 첫 번째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셔서 소장 도서 등록을 선택하고 더블클릭 그 다음 도서 등록 폼을 보여주세요. 도서 도서 등록 점 보여주세요. 점 쇼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왼쪽에 폼을 선택하신 다음 도서 등록 폼을 선택하시고 코드 보기를 갑니다. 우리는 개체에 대해서 초기화 작업을 하겠는데 개체는 유저 폼 초기화 작업은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CNB 도서 분야에 대해서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로우 소스라고 입력하시고요. 연결하실 데이터는 J5부터 J12 영역을 선택합니다. J12 영역을 입력하시는 거죠. 그 다음 OPT 기본서가 기본적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OPT 기본서가 폼을 띄웠을 때 선택될 수 있도록 True 라고 입력합니다. 폼의 초기화 작업을 기본서가 국내서 국내서 이렇게 오타내면 이따가 다른 오류가 나겠죠. 국내서 국내서 라고 입력하시고 기본적 이라는 말을 보고 기본서라고 했나 봐요. True 값 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2번은 조금 이따가 하고요. 3번 먼저 할게요. 개체는 종료 버튼을 클릭했을 때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한 후에 먼저 메시지 상자를 이용해서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기 위해서 메시지 박스 입력하시고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는 함수 Now 함수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타이틀이 위쪽에 폼을 종료합니다. 텍스트가 입력되어 있네요. 폼을 종료합니다.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폼을 메시지를 보여주고 나서 폼을 종료하세요. 되어 있으니까 Unload Me 라고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등록을 클릭하는 거죠. 등록 버튼을 클릭했을 때 현재 폼에서 도서 분야 연결된 데이터 선택하실 거고요. 국내서가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죠. 외국서 이북 선택하실 수 있고요. 제목을 하나 입력하고 가격 저자명 출판사 출판 연도를 입력한 다음에 등록을 누르면 B6셀부터 데이터가 입력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 셀을요. B4를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가 표 1까지 포함해서 3개 행이고요. 우리는 6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거니까 더하기 3을 해주시면 되겠죠. 더하기 3 하셔서 행의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 우리 등록에 가셔서 i라는 변수에다가 range 기준은 B4셀을 기준으로 current region 행의 개수를 카운트한 다음 우리는 3을 더하겠습니다. 셀즈 i, 2에다가는 cnb 도서 분야에서 선택한 값을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은 구분은 옵션 단추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마다 표시하는 내용이 좀 달라요. 만약에요 opt 국내서가 선택이 되어 있다면 기본값으로 아마 선택이 되어 있었죠. 그렇다면 된 우리는 셀즈 i, 3에다가 국내서 라고 표시할 겁니다. 국내서 근데 i, 3 하면서 제가 3 뒤에 가로를 지웠네요. 수정하도록 하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국내서 그 다음 else if 복사해 올까요?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지 않다면 else if 우리는 국내서가 아니라 외국 서라고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셀즈 i, 3에다가는 외국 서라고 표시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 물론 else if 쓰셔도 되고요. 그냥 else 라고 하시고요. e-book 이라고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if 구문이니까 and if 로 구문을 닫아 주시고요. 네, 구분은 작성을 하셨고요. 네, 다음은 이제 제목인데요. 제목은 직접 입력받는 거니까요. 셀즈 i, 4 d 열에다가는요. 제목은 컨트롤 통해서 txt 제목에서 입력받은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열에다가는 구입 가격입니다. 구입 가격은 수치 데이터로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val 함수 입력하시고 txt 구입 가격 이라고 입력합니다. 여섯 번째 열에 대해서는 출판사를 입력합니다. 출판사 일곱 번째 열에다가는 출판연도 라고 입력합니다. 지금 여섯 번째가 출판사가 아니라 일곱 번째가 출판사고요. 제가 화면이 지금 안 보여서 살짝 이렇게 저자명이 먼저 나오네요. 저자명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여섯 번째가 저자명 txt 저자명에서 입력받은 값을 넣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출판사 여덟 번째에 대해서는 출판연도 오타 없이 입력하셔야 돼요. 가끔 안 된다 라고 하시는 거는 오타가 있었을 때 오류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작성되셨고요. 일단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소장 도서 등록 눌렀더니 도서 분야 연결되어 있어요. 컴퓨터 국내서 컴활 1급 가격 3만원 저자명 홍길동 출판사 영진 이라고 넣을까요? 출판연도 2021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등록 한번 누르시면 정상조 데이터가 등록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종료 버튼 눌러서 메시지 확인하시고 폼이 닫히는지